무더운 여름 햇살이 내리쬐고 매미가 우렁차게 우는 8월의 어느 날 대전의 구청 근처에 위치한 카페 이곳은 매일 아침 출근 전 커피를 새가는 직장인들로 붐빕니다 촬영을 하는 제작진이 손님인 줄 알고 작고 힐끔 되는 이 학생은 누구보다 바쁜 방학을 보내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경진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재학 중인 이일학번, 22살 이경진입니다 누구보다 바쁜 방학을 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을 하시는지 말씀하세요? 지금 카페 알바도 하고 있고 카포전 기획단이자 상상학과 위원장 그리고 캄프 무대팀장 전공 스터디나 토익공부 야구동아리, 새말동아리 다양한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본가인 경진이는 카이스트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방학 때 알바를 하는 주위 친구들을 따라 자연스럽게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사라지고 가게가 한산해졌는데요 오전 10시 보통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지만 남들보다 일찍 하루를 시작한 경진이는 벌써 퇴근 시간입니다 동료들과 인사를 하고 가게를 나서는 경진이 카페 알바는 언제 언제 하고 있는지? 지금 평일 아침에 3일 나가고 주말에 낮에 딱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 알바를 주로 하는데 저희 학교 아침 수업이 보통 10시 반에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바가 끝나면 10시고 그래서 이제 알바를 하고 커피를 가지고 걸어가면 딱 10시 반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그렇게 오전 알바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까지 알바를 한 경진이는 11시에 바로 친구들과 스터디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모임 장소는 카이스트 교내에 위치한 학술 문화관 혹여 늦을까 발걸음을 재촉해봅니다 그게 팔꿈치는 왜 그래요? 넘어져서 버스 안 놓치려고 뛰다가 대학교가 버스가 많이 안 와서 하나 놓치면 20분 기다려야 된다고 해서 뛰다가 넘어져 버렸어요 학술 문화관으로 가는 길 카이스트의 마스코트 거위들이 경진이를 반갑게 맞아주네요 학교에서 거위 많이 보셨어요? 네, 진짜로요. 알바 끝나고 맨날 걸어가면 맨날 운소가 원래 학기 중에 전공 수업을 같이 듣는 친구들이 많아서 전공 같이 듣는 친구들과 복귀하는 느낌으로 전공 스터디를 같이 했고 시험 기간에는 같이 시험 공부를 했는데 이제 개강이 다가오기도 하고 이번 학기에도 듣는 수업이 많아져서 직전에 같이 한번 스터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동하는 중에도 업무 전화로 바쁜 경진이 그래서 공간 앞에까지만 하는 것 같아요 공간 앞에까지만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철거에 정해지면 말해주세요 아깐 어떤 줄 알았어요? 제가 다음 주에 하는 축제에 관련해서 저는 이제 베러드 현수막 설치하는데 고데이파디 설치할 거냐고 지원 사업이에요 다음 주 축제는 어떤 거예요? 다음 주는 이제 총학생회에서 지원하는 축제인데 인디밴드들 오늘 페스티벌 느낌으로 진행하는 축제예요 제가 거기에서 무대팀장으로 참여를 하게 돼서 연행 밸드나 무대 관련로 한번 작업을 해야 돼서 지금 열심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캄푸도 위원장도 하고 무대팀장도 동시에 주면? 캄푸도는 사실 제가 그렇게 크게 공업하는 건 없고 삶으로 관리를 좀 도와준다던가 그런 역할로 전반적으로 관리만 해주고 캄푸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캄푸도는 카이스트 아트앤뮤직 페스티벌의 줄임말인데요 많은 인디밴드들이 교내에서 공연하고 다양한 푸드트럭 먹거리가 준비된 행사입니다 늦여름밤 학생들에게 힐링을 선사하는 시간이네요 한 달 간격으로 진행하는 두 개의 큰 행사 준비에도 담담한 모습 공부 외에도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신경 써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약속 시간에 늦을까 불이 났게 왔는데 다른 친구들은 아직인가 봅니다 오전 11시 친구들이 도착하고 스터디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막내 민찬이의 주도로 진행되는데요 카이스트 신입생은 모두 새내기 과정학부라는 이름으로 특정한 학과 없이 입학합니다 학년과 나이에 관계없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 신청하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수업을 경험하며 2학기 말에 본인의 전공학과를 선택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연구실에 또 흥미로운 주제가 내가 기억나는 거는 지금 운동했을 때 미토콘드리아가 수가 바뀌고 질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 미토콘드리아에 어떠한 게 생기는가를 보고 있어 특정한 과제를 하기 위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전공을 주제로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공유하며 스터디를 진행합니다 제가 대학교 생활하면서 교환학생도 한번 다녀보고 싶기도 하고 생명과학과에 온 이상 꼭 연구원의 길을 걷자고 생각을 하고 들어왔는데 아직 제가 진짜 원하는 연구 분야나 관심 있는 연구 분야나 그런 걸 못 찾아서 그거를 꼭 대학교 생활 안에서 찾고 다른 대학이나 다른 외국에 나가서도 연구를 해보고 싶고 그렇게 꼭 연구를 오래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으로 된 유명한 논문도 꼭 내고 싶어요 카이마루는 카이스트 북측에 있는 학생 식당인데요 푸드코트처럼 다양한 음식을 선택해서 먹을 수 있어 학생들이 가장 즐겨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방학인들도 연구나 공부로 모인 학생들로 북적북적하네요 네, 그 학식 식당 중에서는 제일 크기도 하고 음식이 되게 다양해서 보통 거기서 많이 먹어요 일단 오늘 먹은 여름 특선 메뉴인 냉쌀국수 그것도 되게 맛있고 저는 보통 육회비빔밥을 먹곤 합니다 그리고 거기 그 안에 있는 주스킹이라는 가게에 수박주스가 진짜 맛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는 코로나였기도 해서 많은 활동을 하지 못하고 상상효과만 1학년 때 같이 활동을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서 더 많은 활동을 해보고 싶어서 2학년 때 야구동아리 들어가고 3학년 때 새말동아리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활동을 같이 하게 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 욕심이 많이 생겨서 지금 엄청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야구를 엄청 좋아하고 제가 두산팬인데 제 뒤에 야구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그런 야구 얘기를 나누고 먼저 야구동아리에 작년부터 들어가서 지금 1년 반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진촬영을 같이 하고 경기의 기록을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포전이 다가와서 카포전 선수단 사진을 개인적으로 찍어서 프로필을 만들려고 계획 중입니다 강한 부정을 하지 않는 모습이 상원님 기대해봐도 될까요? 저는 요즘 ISTP로 나오고 있습니다 ISTP가 박명수랑 똑같은 MBTI라서 요즘 박명수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반칙을 가면 맨날 거기다가 몰밥 딱죠? 아까 밥을 다 먹고 학생회관으로 향하는 경진이와 친구들 이 건물은 어떤 구입이에요? 이게 학생회관이어서 여기 자취단체들 모여 있고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피아노 연습실이나 보컬 연습실 같은 다양한 연습실이 있습니다 이곳은 경진이가 3년 동안 활동하고 있는 행사준비위원회 상상효과방인데요 상상효과는 카이스트의 대표 축제들을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취단체입니다 동아리방에 들어오자 동아리방에 들어오자 카이스트 굿즈를 꺼내 자랑하는 민찬이 이거 이렇게 성렴트리가 있고요 그립 포기랑 그립도 한 번만 보여주지 정딱에 그립도 오기를 다 디자인 친구들이 만들었고 맞아요 이런 걸 디자인 팀이 합니다 포전 하면 준비할 때 어떤 거 하세요? 저는 디자인 팀이고요 그럼 제가 디자인한 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진짜 오래 걸리는데 그때 민찬이를 바라보는 경진이의 표정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게 디자인만 그런 거잖아 카페 자체는 안 그래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아니 이것 좀 봐야 돼 동물 때면 안 될 거 같아 귀여워